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태입니다. 이 혼란의 핵심은 류희림 위원장인데요. 류희림 위원장은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온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초권위안을 의결했고요. 방심위 직원 149명은 연서명으로 권익위의 류 위원장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권영철 대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방심위가 야권 추천 2명 위원회의 해초권위안을 의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왜 권위안인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단 민간 독립기구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촉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해당 상임위 추천 3명으로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여야 구도로 보면 6대 3이 되는 구도인데 지금은 이게 2021년 출범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구조잖아요. 현재로서는 4대 3, 여권이 4, 야권이 3인데 4대 3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촉을, 권위안을 결의한 것은 방심위 자체에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위촉한 사람이 해촉하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 건의의 사유가 뭡니까? 김유진 위원은 지난 1월 3일 전체 회의를 야권 추천위원들이 요구해서 소집이 됐는데요. 여권위원들 주도로 회의를 취소를 시켰어요. 김 의원이 그 직후에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관련 설명을 했는데 이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유림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이었거든요. 옥시찬 위원은 욕설과 폭행이 사유입니다. 욕설과 폭행이면 누구한테 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방심위에 확인해보니까 지난 9일에 방송 심의 소위가 열렸는데요. 민원 신청 사주 의혹 관련해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옥시찬 위원이 서류를 허공에 던지면서 네가 위원장이냐 이러면서 나가면서 약간의 비소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류를 던진 행위가 폭행이 되고요. 약간의 비소거가 문 열고 나가면서 비소거가 욕설 모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야권위원들은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죠? 김유진 위원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날 기자 간담회에는 원래 방심위 회의를 하면 회의 안건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하거든요. 설명하는 자리였다. 유일임 위원장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회의 안건이 아니라 청부민원이라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권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해촉을 할 경우에 해촉무유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안건을 설명한 정도였다면 또 다소 부적절하긴 한 행동입니다만 서류를 던지는 것이 그 정도로 해촉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안 되죠. 그 어묵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방통위법에 방심위원들의 신분 부장 조항이 있고요. 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설명했다고 또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회의 자료를 허공에 던지면서 항의했다고 이게 해촉의 사유가 될까요? 거친 표현을 사용한 대목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나무랄 일이지 해촉을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재갈을 물려서 반대를 막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전임한 방심위원은 유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야권위원들 해촉 근위안을 밀어붙인 걸로 보인다면서 현재 4대3인 여야 추천위원 구도를 4대1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방심위를 끌고 가려는 의도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퇴집을 잡고 있다는 건데 지금 방통심위위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149명이 지금 유일인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데 이 신고 내용은 뭐죠? 방통심위위 직원이 휴직자를 제외하고 220명인데 이 중에 14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유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입은 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유일인 위원장의 아들, 동생, 제수, 처제, 동서, 조카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금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물린 거잖아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 상태인 거죠? 민주당이 나섰습니까? 민주당 가방위원 11명 공동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충할 방심위원은 유일인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가방위원들은 야권 추천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주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전문성도 없고 독주, 독단으로 방심위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유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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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